나 물어볼 거 하나 있는데 뭔데? 이게 나 아니면 이게 나 잘 봐 이거 아니면 이거 뭐죠 이거 사귀자한테 싫지 않나요? 어? 내가 다쳤다면 어디야? 야 너 저랑 사귀자니? 맞아 나 뭐 할 줄 알아냐? 미친 새끼 아까 수혁이한테 고백했는데 모르겠어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혁이한테 물어봐주면 안 돼? 나 안 친해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고 걔랑 나랑 좀비만 남잖아? 그럼 나는 좀비랑 사귀할 거야 Oh, yeah She don't believe me when I say 신상은 뭐지 향하나? 네가 She's my one Yeah She don't believe me when I say Believe me when I say That she's everything 나 가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너가 내 좋아하는 사람은 저런 거야 Say Hard to breathe Just 고정자니 괜찮을 거야. 원조는? 원조야. 다친 게 없어, 괜찮아?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. 한 번이라도 말 좀 들어봐. 그리고 나 남나 좋아해. 옛날부터 남나 좋아했어. 한참? 원조한테 잘해줘. 맨날 남자들이듯이 그러지 말고, 중신아. 진짜 솔직하게. 좋아하는 애 있어. 진짜? 네가? 누군데? 내가 알네. 너. 나 먼저 너. 내가 좋아해. 너. 장난 아니야? 여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, 하루도 안 빠지고 너 좋아했어. 앞으로도 그럴 거야. 무슨 일이 있더라도. 아무도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다음에 얘기하자. 내일이나 모레나. 아니면 다음 주나. WILL. ARE. 우리 그때 얘기하자. ARE. 우리는 그때 얘기하자. ARE. 인사 안 하실래? 아니라니까? 조야. 오늘 여기서 아무도 안 죽을. 잘 가지고 있어라. 잘 가지고 있을게. 야. 정이다. 오늘은 내가. 이 학교에서. 정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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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